충청남도가 내년 대통령 선거 대선 공약에 포함시킬 정책과 지역 공약과제 발굴에 나섭니다. 충남과 대한민국 발전에 필요한 정책을 주요 정당과 후보자에게 전달해 반영하겠다는 겁니다. 도는 정책자문위원회, 분과위원회 등 분야별 전문가 의견 수렴을 거쳐 다음 달 말까지 대선에 반영시킬 공약과제를 확정할 계획입니다. 또 다음 달 20일까지는 만사형통 충남 사이트를 통해 도민 의견도 받을 예정입니다.